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금요일 정치구구단 이수기 시사인 선임기자, 이상일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명박 전 대통령, 모든 일의 책임을 나에게 물어달라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이런 정치 보복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검찰 조사에 나가서는 측근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 떠넘기기 이것 때문에 측근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균열과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부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수기 시사입니다. 검찰 관계자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정작 조사를 받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좀 입장 발표 때와는 달랐다. 측근들이 이렇게 진술했다고 검찰이 증거 자료도 내고 측근들의 진술 내용을 보여주면 측근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한 것으로 생각한다. 실무선에서 나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나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던 입장 표명 때와는 사뭇 달라진 진술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1월에 했던 발언은 정치적인 발언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대국민 메시지를 좀 전하는 거 플러스 그 당시에 한참 측근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나오던 초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측근들한테도 약간 무마를 하기 위한 다독이기용 그런 정치적 발언이었다면 이제 이번에는 법적 발언인 거죠. 어차피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고 그 내용에 따라서 본인의 법적 책임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져나갈 수 있는 쪽으로 멘트를 정리를 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측근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을 때는 측근들 쪽으로 책임을 넘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면서 삼성에서 다스 소송비 대납했다는 부분. 그 김백준 전 기획관이 만들었다는 그 서류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나온 서류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백준 전 기획관이 다스의 주인도 아니고 그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서류까지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조작이라고 했다고 하면 그 얘기를 들은 김백준 전 기획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제2, 제3회에 또 다른 진술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기 전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하는 데 결정적인 진술을 한 것이 그 측근들의 진술 변경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삼성의 소송비 대납, 또 그와 관련된 문건이 영포 빌딩 지하에 있다는 걸 지목을 했고 그 문건이 또 나왔습니다. 문건 내용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소송 과정에서 월 12만 5천 달러가 들어가는데 그걸 삼성이 현재 내고 있다. 이런 문건이고 그게 VIP 보고 문건으로 해서 김백준 전 기획관이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인데 그게 조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게 영포 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건데 조작을, 이런 사건을 미리 예상하고 그 당시에 조작할 리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김희중 전 부석실장의 경우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명박 당시 정부 시절에 본인이 저축은행 사건으로 연루돼서 영어의 몸이 됐고 형을 살았고 또 부인이 목숨을 끊은 불행한 일이 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크게 위로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와 관련해서 국정원의 특활비의 10만 달러가 2011년에 미국 방문을 앞두고 김윤형 여사에게 전달됐다. 이 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서 인정을 했죠. 다만 그 돈은 대북공작금으로 쓴 거다. 그리고 자세한 건 밝힐 수 없다 이런 이야기했고 김성우 전 다수 사장의 경우도 원래 이명박 대통령께서 현대건설에서 일하는 이분을 데리고 와서 다수의 전신인 대북이공을 만들고 이분은 그랬습니다. 대북이공 만들 때 4억 2천만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줘서 그 대북이공을 설립했다. 그러니까 다수의 전신인 대북이공이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돈으로 설립이 됐다는 이 뜻이고 그 이후에 다수 경영 과정에서 모든 걸 보고를 했고 또 이상은 다수 회장은 사실상 허수압이었다. 이상은 회장의 도장을 김성우 사장이 실제로 갖고 다니면서 도장을 찍었다는 또 격리 직원의 진술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핵심 측근들이 전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SBS 8시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이기는 한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정한 부분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 받은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용초에 대해서는 어제 처음에 검찰 브리핑 단계에서는 밝힐 수는 없다,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은 대북 공작금으로 활용했다,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중요한 얘기, 검찰. 어디에 썼든 불법은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은 아마 그것만 왜 인정을 했을까를 처음에 이제 일단 살펴보면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일단 염두에 뒀을 것 같고요. 누구보다도 정말 의원 시절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잘못 관리해서 잘못 대우해서 이렇게까지 시작됐다는 그런 그동안의 여론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중간에 제3에 지금 증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희중 부속실장이 제2부속실에 행정관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그 돈이 그래서 이제 김론 여사한테 갔다는 건데 그 제3자가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결국 그 제3자가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 그러면 어디에 썼느냐. 그런데 썼을 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거를 개인적으로 기치료를 했다거나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옷을 의상비로 썼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본래의 목적에 쓴 게 아니니까 거기다가 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계기가 됐는데 이거는 순방 나갈 때 내가 해외에서 원래 의도에 맞게 대북공작금으로 썼다라고 하면 그 대북공작금은 원래 용처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피해갈 수 있는 최선의 지금 답변을 한 상황인 거죠. 검찰이 아마 그 부분 가지고서는 더 몰아붙이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법적으로는. 몰아붙이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개인적으로 받아서 어디에 썼다. 국가를 위해 썼든 어쨌든 용도와 상관없이 불법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분명한 인식인 것 같은데. 지금 이수기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왜 이면박 전 대통령이 이것만 인정했을까. 저도 궁금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행정관, 부속실의 행정관이 김희중 당시 부속실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걸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부인하기는 어렵겠다. 그다음에 김윤웅 여사가 받은 돈을 결국은 대북공작금으로 썼다고 하면 그거의 내역은 안 밝혀도 되니까 이거 정도는 인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이에 아마 변호인과 사전 준비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런데 궁금한 건 국정원 특활비 나머지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김백준 기획관이 받은 건 4억이죠. 그래서 4억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가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데 김백준 기획관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희중 부속실장으로부터 받은 건 인정하고 김백준 기획관으로 받은 건 인정 안 하는. 이것이 오히려 검찰이나 나중에 법원이 혹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법원이 판단할 때 글쎄요, 어느 쪽에 더 신빙성을 둘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뇌물 혐의인데요. 뇌물 혐의 중에 가장 큰 거는 삼성의 소송비 대납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면 삼성의 소송비 대납은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만 부인하지 않습니다. 문건이 있고 김백준 기획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또 자수서를 냈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스의 실소유주만 이걸 검찰이 제대로 증명을 한다면 삼성의 소송비 대납 60억 원은 자동적으로 뇌물, 단순 뇌물 혐의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이죠. 검찰이 이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모든 증거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볼게요. 영장 청구해서 구속시켜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전직 대통령이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어떤 검찰과 동등한 어떤 상황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옳은지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대통령,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고 증거인멸에 저기도 없고 우려도 없고 도주할겠느냐 내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지금 어쨌든 죄가 굉장히 중하고 그다음에 계속 부인하고 있으면 나와서 또 어떤 식으로 말을 맞추려고 하고 측근들한테 또 어떤 사인들을 보낼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들어가 있는 이미 이 관련 죄 때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형평성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은 구속영장을 쳐야죠. 그러면 아마 검찰은 그렇게 할 겁니다. 다만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그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어제 그제 그 변호사들이 아마 이 관련 기록들을 검토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뭐 법원, 검찰에서는 그 부분을 소명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겠죠. 이상일 전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당일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지금 검찰의 생각은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구속이 돼 있는데 이분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 방조범이 돼 있단 말이죠. 정범으로 영장 청구가 돼서 구속이 됐는데 지금 검찰은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도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생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스의 실소유자에 대해서 상당히 검찰은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의 소송비 대납은 단순 뇌물 혐의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 다스에서 만든 여러 가지 비자금 문제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또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을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혐의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 영장의 중요한 요건인데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법원에서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데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판단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면 영장을 발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검찰도 고민은 되겠죠. 왜냐하면 1년 사이에 전직 대통령을 바로 전 대통령과 그 전 대통령을 다 구속하겠다고 구속적 영장을 치고 또 구속시켜서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거를 만약에 정치적으로 고민을 고려를 한다 하면 그 자체로 아마 비판을 받을 거고 그게 오히려 정치 검찰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마 정도를 가겠다고 본인들이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가만히 보면 말이죠. 80년 전두환 정권 이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냈고 13대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고 14대, 15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16대 노무현 전 대통령,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따지고 보면 11대, 12대, 13대 두 명의 전두환 노태우, 17대, 18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대한민국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또다시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참담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변론할 것인지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고 있다. SBS 취재기자들의 취재 결과는 그렇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본인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가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속아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나가서 측근들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측근들에게 뭔가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보수 진영,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보수 진영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에 출석했고 당시에도 뇌물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았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에 어떤 입장을 피력했을까 생각이 납니다. 이미 영상을 한 번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기자들 앞에서는 면목이 없지요라는 한마디만 하고 조사받으러 들어갔었는데 조사받기 전에 검찰 수한 일주일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쓴 글을 보면 정상문 비서관이 공금 횡령으로 구속됐습니다. 제 오랜 친구입니다. 저를 위해 한 일입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더욱 초라하게 하고 사람들을 더욱 노역하게 할 것입니다. 제가 변명을 한다면. 그 다음 말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이미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렁에 함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임하는 태도, 자세가 상당히 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저런 태도가 어떻게 보면 친노 진영, 이른바 진보 진영,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한 토양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만 해도 뭐 패족이라고 했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가장 괴로워했던 게 자신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한다, 나 때문에 수사받고 모든 게 탈탈 털리고 있다라는 그 대목을 되게 힘들어했었고 주변에도 얘기를 많이 했었죠. 특히 뭐 이제 그 오랜 후원자였던 강금원 전 창진섬유 회장, 지금은 고인이 됐는데요. 를 비롯해서 하여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고 그걸 저렇게 표현을 했고 유서에도 결국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남아 있는 분들한테는 이거를 명예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힘이 모아지는 초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은 해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대검찰청에 출석할 당시 사진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도 우리 주영훈 경호실장의 모습도 그대시에 다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9년 뒤에 전해철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김경수 의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상일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저런 태도와 또 이명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요? 네, 상당히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의 책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해리 트루만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 트루만. 네, 집무실에 더벅스탑스이얼.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무한 책임의 초심을 지키겠다라는 뜻에서 그걸 갖다 놓고 상당히 그걸 보면서 스스로 각오도 새롭게 다지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의 전직 대통령, 다섯 번째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았고 대부분 네 분의 대통령은 좀 비슷했던 것 같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각오는 좀 달랐고 국민 앞에서 면목 없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셨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그분에 대해서 정말 지지했던 분들이 뭐랄까 더욱 그분을 어떤 추모한 마음이 생기고 친노라고 했던 그 정치 세력이 다시 부활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런 모습이 사실은 그분들을 지지했던 보수 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착잡한 심정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두 분의 전직, 지금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일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분들의 저런 어떤 무책임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 보수의 전체 가치가 훼손이 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한쪽으로 좀 기울면 앞으로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그다지 적절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지금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나 또 새누리당 이런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큰 위기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자꾸 이렇게 선을 긋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당허권 정지인가요? 출당 조치까지 내렸던가요? 거기까지 내려서 선을 긋고 있는데 저희가 좀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사실 후보들 찾기가 특히 광역단체장 후보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가 어제 갑자기 기자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로 우리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입니다. 시민운동도 했었고 법제처장도 지냈고 변호사로서 특히 헌법재판소 관련 소송을 상당히 많이 했던. 수도 서울을 이전하는 거 위헌이라고 그 소송을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석연 변호사 저도 90년대 초중반에 법조 출입할 때 그때부터 저도 취재를 했던 인연인데 일단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볼까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고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이고 경실련 사무총장 출신이고 이명박 정부 초대법제처장 현 법무법인 서울 대표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두 분에게 이야기를, 의견을 제가 여쭙기 전에 이석연 변호사에게 홍준표 대표가 어제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석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못했다고 하는데 출마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제 느낌으로는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한 10개월을 지켜보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조화를 이뤄면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유정책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게 잘못돼서 이런 지지율 독재가 이어지면 나중에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오는데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다. 정치에 새로 뛰어든다. 또 더구나 지금 바다까지 갈 대로 가고 있는 당에 이걸 뛰어들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나름대로 지켜왔던 어떤 일관성의 그런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이걸 내가 하나의 어떤 물꼬를 터진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은 내가 이걸 이용해서 추후에 다른 걸 정치적 입지를 다지겠다는 이런 생각은 정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제쯤 결정 내실 겁니까? 4주 초반에는 결정을 해야죠. 일단 반반입니까? 그래도 좀. 반반입니다. 한 51% 정도로 좀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으신 건 아니십니까? 글쎄요. 그런 생각도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그런데 또 제가 거기에 치른 어떤 개인적인 희생이나 이걸 감내해야 할 때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현실 정치에는 참여하겠다는 게 제가 지켜왔거든요. 그게 무너지는 게 뭔가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꼭 출마가 방법이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시민 사회에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가지고요. 그게 좀 고민인데. 이상윤 의원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좀 알고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력의 문제는 역시 서울신문의 시민의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대중성 측면에서는 대중성 측면에서는, 대중성 측면에서는, 대중성 측면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연세도 좀 있으시고 정말 이석연 지금 변호사가 우리 사회 또 지금 정부에 대해서 걱정하는 저거는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거 걱정하는 마음을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저는 새로운 시민사회 영역에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 이번에 선거에 뛰어들어서. 저는 안 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안 나오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오실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아마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2011년에도 이석연 전 법제처장 나오라고 홍준표 대표가 그랬던 시절이니까요. 그런데 선거에서의 경쟁력은 별개의 문제다.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다지 서울시장 판도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겠다. 지금 홍준표 대표는 상당히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서울시장으로 나올 때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올 때 가장 권림돌은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입니다. 서울시민들한테 아직 이분들이 새로운 보수로서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석연 법제처장의 선거운동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를 보고 있는데 MBC절의 법제처장, 초대 법제처장을 했고 뉴라이트의 선봉에 서셨던 분이거든요. 사실 그전에만 해도 경실련 활동을 할 때마다 또 경실련에서는 이석연, 참여연대에서는 박원순 이렇게 시민사회운동의 두 거두처럼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김준표 대표가 노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냐고요?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그 당시를 얘기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낙선, 낙천 운동을 하면서 그때 약간 갈라졌거든요, 두 박원순, 이석연이. 그 이후에. 2000년 16대 총선 때.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뉴라이트 운동을 하시고 그러니까 2004년에 수도 서울 위헌을 주도하고 그리고 2006년에 뉴라이트 상임 대표하고 2008년에 법제처장 가고 이후에 계속해서 뉴라이트 운동을 하시고. 그렇다면 그 MBC대의 상징이었던 뉴라이트 운동을 하셨던 대표적 인물을 지금의 수도 서울의 시민들이 인정을 할까 수장으로 그 부분이 제일 큰 걸림돌인 것이지요. 2011년에도 그래서 이제 인지도와 그런 측면에서 지지율이 낮게 나오니까 출마를 저울질하다가 사실 접고 나경원 이제 후보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봐도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인터뷰에 응하시는 거 보면 나오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초반에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마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을 해보겠다는 홍준표 대표의 말 이것 때문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 초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민병두 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사까지 밝히고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박원순연 서울시장과 우상호 의원, 박영선 의원 이렇게 지금 3파정부도 정봉주 전 의원도 출마 의사는 밝혔지만 계속해서 프레시안과의 맞고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정봉주 전 의원이 과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원래 한 가지 소식, 자유한국당이 오늘 개헌과 관련한 자신들의 안을 밝히고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 초에 각 정치권의 반응들까지 다 종합해서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구구단 순서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일 이수기 두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일 이수기 두 기자입니다. 아멘